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병현 감독님 괜찮으세요? 너무 잘하세요 내일 못 일어나실 거 같은데? 우리 아까 조코 에이스였던 우리 조슈아 오늘의 발견 네 게임을 뽑겠습니다 뭔데? 뭐야 뭐야? 전략 줄다리기 전줄 전줄 단체전 싹 해서 우리 싹 끝내자 네 유재화 감독님 아 근데 재화 감독님 많이 나오시네 경영 감독님 꼭 나오셨다 윤현지 감독님 나와주세요 박귀라 감독님 그러니까 현장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김성식 감독님 와 진지 와 진지 이원근 감독님 저분이 아까 분명 아웃이었는데 인이라고 하셨던 감독님 이승희 감독님 김시현 감독님 김민성 감독님 김형중 감독님 김형중 감독님 김형석 감독님 이은송 PD님 석성 자 일단 PD님 두 분 나오셨고 자 마지막은 백정현 감독님 약간 동네에서 한 번쯤은 줄다리기 다 해보신 분들이 나오신 동네에서 줄다리기에요? 받아줄 거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데 꼭 안 받아준다니까 안 받아줄 거면 확실히 안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버릇이 안 나빠져 들어봐 다 들어봐 알겠어 대단히 이해했지 자 들어봐 그러니까 명호는 끝에 거 들고 가서 플레이백 해주실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명호는 혼자 끝에 거 하고 여기 것도 뭐 원우 형이나 쿱스 형이 한번 가 내가 왼쪽 가 그 다음에 가서 이 두 명 끌되 끌고 나서 다섯 명이 다시 붙어질게 앞으로 자 센터에 있는 줄에 우린 다 올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힘으로 붙으면 져 맞아 맞아 아니면 형 제가 저기 가서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척 하면서 듣고 올까요? 아니 그냥 몰래 가서 듣고 와 그럼 여자분 살고 이렇게 하나 갈게요 네 뭐 딸려가는 팀이 있으면 가서 붙어서 또 당겨주고 형 형 들었어 들었어 경영 감독님이 메인이야 그치 그치 경영 감독님 시간 내에 뭐 혼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들었어 경영 감독님 조심해야 돼 66으로 가는데 66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서 혹시 모르는 그 한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릴게 내가 노릴게 내가 하나 내가 노릴게 원우 형 쿱스 형 상식하고 나머지는 뒤에 바로 붙었어 수영 앞으로 붙어줘야 돼 원우 형 앞으로 붙어줘야 돼 끝을 잡고 당기니까 66 하나가 베스트야 형 경영 감독님이 메인이야 아 그만 얘기해 아 그만 얘기해 아 그만 얘기해 얘가 가서 듣고 온 거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맞아 지금 난 끝에 하려고 했잖아 지금 그쪽 한 명 끝에만 갈 거 같아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가고 아니야 그냥 그 무조건 스피드 싸움이야 너는 넌 파워 제로 야 잠깐만 근데 저기 줄 길이 좀 확인해 봐 저기 더 가까운 거 같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줄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저분들이 앞에 나와 있어서 그래 우리 앉아있고 어쨌든 우리 목적 안 다치는 거니까 우리 이기는 거야 목적은 자 뭐 구호를 외쳐주세요 우리가 구호야 우리가 구호다 아 나 그치알이야 자 우리는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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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짠 전략으로 영리하게 일단 안 다치고 이겨보자고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 해 안 다치고 이기자 아직 준비 안 된대요 감독님 고유 고유 화이팅 앉아서 앉아서 시작 앉아서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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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왔는데 에이 에이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에이 진짜 준비 시작 야 빠른데 정도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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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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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uaj 간 peque fuerza 양 printed 형,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정환이 형. 괜찮아, 이거, 이거. 못 가져가. 못 가져가. 버텨, 버텨, 버텨. 형, 형, 여기 도와줘. 이거 못 가져가. 와, 너 짱이다. 빨라. 야, 진짜 감독님들 너무 세셔. 감독님! 타임을 말하신 이유가 뭔가요? 뭐, 드러누드릴게요. 이게. 단물로 같이. 감독님 모자 벗으셨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희가 두 칸 올라가서 한 판 더. 세 칸, 세 칸. 세 칸은 넘어. 아, 세 칸, 세 칸. 아, 맞다. 우리 마스크 얻으면 되지. 아, 진짜. 귀여워, 귀여워. 저희 그러면 세 칸 올라갈게요, 세 칸. 세 칸 올라갈게요. 세 칸, 세 칸. 세 칸 올라갈게요? 아니, 형. 나는 근데 왜 계속 이거 무게를 실는데 왜 넘어져? 그러니까 원래 오른발을 버티고 이렇게 놓아야 돼. 어, 이렇게 놓아야 돼. 30초. 짧게 가자는 말씀이시죠. 누가 내려갈 때 안 다치게 해? 안 다치게 이렇게 돌아와요. 아, 준비 안 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야, 회식. 야, 회식. 야, 회식. 오기다. 잡아, 잡아, 잡아.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버려. 버려. 버려, 왼쪽, 왼쪽. 하나, 둘. 왼쪽, 왼쪽. 하나, 둘.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뭐야, 현장이야, 뭐야.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완패, 완패. 이거 완패. 와, 힘들다. 아, 저희 진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게임.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자, 제작진분들 승리. 와, 이거 못 이겨. 와, 저 응집력이 저렇게 갑자기 팀워크가 저렇게 좋아진다고? 웃고 오셨다. 아, 잠시만. 김수현 감독님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퍼포먼스? 아, 이거는 퍼포먼스 장난 아니신데? 일찍 퇴근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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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메라 잡을 힘 있으시죠? 근데 두 게임 나오면 제가 한 번 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 분량 걱정해야 되는데. 야, 우리 분량 다 뽑았어. 우리 한 번, 한 번 져주는 그림 가야지. 져준 거 맞아? 이번 게임에서 제일 활약한 디에이 씨. 명호가 게임 봅시다. 명호 형, 레츠 고. 파리 파리, 용 파리. 근데 단체 게임이 뒤에 마이너스 좋다, 앞에.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샤프신 빨리 빼기. 자, 세 명. 에이사 세 명 뽑아줘, 감독님. 감독님들 먼저. 윤현지 감독님. 오늘 출연, 출연율이 높으십니다. 이원근 감독님. 아까 아웃이었는데 인이라고 하셨던 이원근 감독님. 야, 언제까지 갈 건데 그거? 인원근 감독님. 와. 경영 감독님. 경영 감독님. 진짜로? 경영이 나와. 경영이 나와. 오, 근데 주전이네, 주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속이 우려하세요, 형. 오늘 명호는 많이 보고 있었어, 경영이 형. 인앤아웃 감독님. 인앤아웃. 인앤아웃. 코시. 오케이. 자, 현지 감독님의 선택은. 우지 형 잘할 것 같아. 우지 형이 또 손 씨름도 잘하고. 자, 마지막. 인앤아웃 감독님의 선택은. 아, 좀 잘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불을 집히네요. 불을 집해보자는 거야. 마음의 불을 집히네요. 1번이 빼고 놓고 2번. 빼고 놓고. 노면 부러질 것 같은데. 그것도 운이래. 그러면 뭐. 갈까요?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기면 저희 이기는 거죠? 이기면 바로 퇴근이다. 준비. 시작. 와. 감독님 빠르다. 감독님 왜 이렇게 빠르다. 야, 미쳤어. 대박. 야, 이거 어려워. 뭐야? 생각보다 어려워.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우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우와, 진짜 잘해. 우리 거 막힌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라고요? 안 나오나, 이거. 이건 그냥이지. 에이. 눈이 안 좋네. 직수가 뭐야, 이거. 너무 얄빛다. 감독님 저희 응원하세요. 저희 이거 이기면 퇴근해요, 저희. 사악. 사악. 뒤에서 보는데 참. 사악 하나로 다 돼, 뭔가. 자,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응원 한 번만 해볼까요? 세븐틴 파이팅. 세븐틴. 고잉.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기선제 합했어, 기선제 합했어. 아, 우리 진짜 되게 유치하고 좋다. 따다. 따다지, 여기는 따다지. 시작. 어, 시작. 시작을 너무. 와, 너무 잘하죠. 와, 지금 왜 이렇게 빨라. 빠르게 누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나와. 에이, 누나. 에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에이. 어, 나왔어, 나왔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지금. 되고 있어. 흔들면서라도 빼, 흔들면서라도 좀. 오, 야, 빠르다, 빠르. 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마지막, 마지막. 부러뜨리지 마, 부러뜨리지 마. 경현 감독님 재미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세요. 경현이 그거 섭으면 안 돼요.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섭으면 안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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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뭔 소리야? 욕조 했어.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그래, 떨어진 사람이 이기라고 해. 떨어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야, 너 근데 오바야. 하하하하. 이게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흔들지진한 거야. 세븐틴, 파이팅. 고잉! 파이팅! 현석이는 지금 고잉부터 힘이 없었어. 쭉 쳐지잖아. 준비. 시작! 빨랐다, 우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스타트 좋다, 스타트 좋다. 아냐 아냐, 우지 빨라, 이번에 우지 빨라.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샤프 바꿔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야, 대긴 돼, 지금 뭐가. 이미 다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어. 이거 지면 운명인 거다, 진짜. 이겼어, 이겼어. 지금 호시 대 경강병인 거 같아. 야, 이거 수 썼다,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패배 인정할게요. 승! 이거 옛날 샤프 씨 막 사례 꽂아서 세우기 게임 안 했어. 성우 씨 어디 학교 다녔길래 그런 거. 우리 넥스트 게임으로 가보자. 자, 멤버들의 미련을 버리고. 자, 이제 2대2에요, 이제. 막상막하네요. 너무 막상막하다. 뭐 두 번 봐줬다 생각하는 거죠, 뭐. 야,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 진곤 졌어. 자, 그럼 마지막 게임 쿨하게 툭 뽑을게요. 와, 마지막 게임 못 가. 재미없는 거 뽑기만 해. 뭐야, 뭐야. 아, 이거구나. 탱탱볼 굴려 볼링공 적게 쓰러트리기. 이게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한 개도 못 쓰러트리면 실패예요. 하나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지, 하나가 베스트인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호시 씨 한 번 뽑아주시죠. 세 명입니다, 3대3. 우와. 저는 정상호 감독님. 김종문 감독님. 종문 감독님 나와주세요. 아까 그, 얍삽하다고 하셨던, 저희.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선수 준비해주세요. 저기 우리 마이크 달아주시는 분 한 분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명 감독님 나오셔야 되는데. 김용철 감독님. 아, 족구 때 있으셨구나. 아, 화기 예약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도착을 까놓고 막걸리 한 잔 어떻게 시... 에스쿱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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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스쿱스 번호 팀. 오, 신선한 조합. 야, 신선한 조합이다. 신선한 조합. 릴레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릴레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뽀뽀, 뽀뽀, 뽀뽀.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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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하시죠. 가위바위보가 중요한데. 먼저 하시죠. 우리 정문 감독님. 너무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눈웃음이 너무 매력있어요. 감독님 파이팅. 감독님 파이팅. 자, 못 맞히면 10개로 카운터 됩니다. 이게 승부욕이 발동되시죠? 하나. 파이팅.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오! 하나.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공이 탱탱 튀겨서 이게 불규칙하러 가네. 옳아 먼저 할래? 아 나 먼저 할게 게임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갈까요? 네 제가 맘대로 야옹게임 겨냥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미안해 잘했어 고생했어 꽤 어려워 아까 우리 연습 아까 다 헬로코 갑자기 아 겨냥이 안 됐어 야 이게 보는 게 재밌어 보인다 발로 차시겠어요? 잘했어 버논아 야옹게임 아니 근데 어려워 이거 게임이 어렵죠 여기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맞아요 맞추는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어 뭐야 A씨 했어? 왜 너 해? 쿱스 형도 하잖아 세 명 다 해 나도 해 나도 멤버야 그러네 너도 멤버구나 이 형이 이거 주체한 거잖아 갑니다 좀 당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못 맞추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그럼 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살짝 망설였어 그냥 이렇게 던져야 돼요 감독이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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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해인! 야 이거 이길래 명호 하나 맞춰야 되는 거야? 명호 하나 맞춰야 돼 아니 두 개 맞추면 비기는 거고 아냐 근데 뭔가 이건 화낼 것 같아요 비긴 어게인 해낼 거 같아요 와 이거 비기면 어게인 다시 하려고 비긴 어게인 아 비기먹인 근데 이거 연습 게임 해볼까요? 연습 게임 해봤어 너무 신기하게 끝났잖아 너무 신기하게 끝났잖아 아니 무량 없어 우리 방송도 있고 아니 무량 없어 이 팀 그대로 3판 2선 하고 3판 2선 오케이 오케이 족구 한 판 또 하든가 자 이 영상 킵 해놓고 다시 한 번 또 네 자 존근 감독님도 꽤나 민망하셨나 봅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인정해 아무도 뭐라 안했습니다 자존심 회복 오케이 자 맞추자 아이고 자 존근 감독님이 못하시는 걸로 존근 감독님이 못하시는 걸로 이쯤 되면 감독님이 못하시는 걸로 카메라 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카메라로 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야 야 이거 맞췄어 맞췄어 야 두 개 이고 있어 두 개 이고 있어 2점 앞설고 있어 어 던지시려나 보다 어 농구를 써봐가져 아 아 판단 미스였죠 저 형 약간 튕겨 그래 그렇게 해 같은 스트라이크만 되면 안 돼요 아 네 바꾸죠 갑니다 우유부단 형 맘대로 해 내 스타일대로 우유부단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못대로 할 거라면서 왜 튕겨 볼링핀 적게 쓰러뜨리게 에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와 나이스 와 와 와 에이스시다 그냥 쳐 그냥 쳐 야 그냥 치면 이겨 그냥 쳐 에이스 지나시고 에이사 씨 안 돼도 이겼어 아 그냥 이겼어 이겼어 아 이렇게 정우 감독님 한 번 더 감독님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도 못하면 저 통편집이에요 Let's go Let's go Let's go 아니 근데 진짜 어려워 자 정우 감독님들 맞추셔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오! 오... 오о 자 여덟 개 전적 긴장감이 가는 부담에만 네, 갑니다. 나이스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나이스! 뭐라고 긴장되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뭐라고 긴장되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뭐라고 긴장되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버논이 3개 떨어뜨렸죠? 그 탱탱볼이라는 게 되게 흥미진진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나왔던, 족구에서 나오셨던. 그렇지, 용철 감독님 처음에. 와!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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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용철 감독님은 족구만. 발로 하는 거로만 이제, 발로 하는 거 맞죠? 손으로 하시는 거는, 네. 아, 여기서 조금은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어차피 못 맞추셨죠? 아, 오케이. 약간 우유부단? 어? 아, 못 맞췄어요. 아, 이게 아직 상호 감독님이 에이스야. 3개 2하를 맞추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상호 감독님께서는 에이스세요. 오늘 팔찌랑 모자 깔맞춤 하시고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에 스피누러는 유일한 선수세요. 스피누었어요. 우와! 넣었어요! 와, 하지만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겼어, 우리 이겼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 생각할 거 같아요. 저건 왜 못 하는 거야? 진짜 어려워요. 이게 공이 안 동그래. 이게 공이 안 동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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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어차피 안 됐어. 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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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또 뭐, 이거 뭐, 이거 뭐. 형성이가 또 왜, 또 왜. 또 왜. 형성이가 이거 뭐 왜 계속. 근데 정말 고인 세븐틴도 그렇고 우리 팀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참 비굴하고 구차하기로 저희가 두 팀이 최고네요. 형성이가 왜 할 말 있으신가 봐요? 딜을 더 걸겠죠.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뭐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이제 원우 씨랑 민규 씨가 아직 게임에 참여를 못 하셨으니까. 아 못 한 사람 있죠? 막판 비집기. 어? 아니 그럴 거면 마지막 게임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아니면 저희가 이기면 회식비까지 내주시는 거. 어? 마지막 게임 100점 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촬영에 케이터링. 와 케이터링. 기가 막힌 뷔페로 커피차에 케이터링까지? 아 다음 촬영에? 아 근데 뭔가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우리가 손해보는 건데 방송을 위해서 그냥 이기면 돼. 볼링도 한 번 한 수 접어주셨으니까. 사실 원래 볼링 안 봐주셨으면 우리가 졌어. 그럼 원우 민규 대 은송현석으로 갑시다. 어 좋다 좋다. 그래 은송현석으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은송현석? 깔끔하게 물병 돌리기, 은송현석, 민규, 원우 어때요? 오케이 물병 콜이야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돌려봐도 돼요? 네 돌려봐도 돼요. 이거 뒤 꺾으러 세우면? 어 그러면 완전 성공. 완전 성공. 그러면 누나만 성공해도 성공. 그거 진짜 인정. 진짜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구질구질. 구질구질하게 말고요. 그러면 뭐 먼저 하실래요? 우리 딱 인정하는 걸로. 드디어 PD님들하고 제대로 하네요. 민규야 원우 형 이겨서 케이터링 먹자. 형 팀 먼저 형은 도전. 오케이. 실패서가 바로 넘어오는 걸로. 아 바로 넘어가는 걸로. 고잉의 메인 간판.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게 진정한 세븐틴 대 고잉 세븐틴. 오케이. 이 게임에 승자가 이긴 거예요. 만점 내기예요 만점. 이때까지 막 열심히 족구하고 막 우와 우와 이거. 다 이걸 위한 겁니다. 이게 메인 게임이 됐네. 자 준비 시작. 과연. 오케이 민규 바로바로. 오케이. 그럼 다시 은송 넣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게. 민규야 케이터링 케이터링. 케이터링. 나도 해. 오케이. 케이터링 음식 뭐 해줄 거야. 아! 우와. 우와. 잘해 잘해. 오오. 무슨 잠깐만. 설마. 방송 아니지 않나. 우와. 와. 원우. 어. 오케이.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자. 아 다시. 아 다시. 너무 무섭다. 됐다. 가자. 나왔다! 나왔다! 왔다! 잠깐만요. 후공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후공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성공이야. 우리가 후공이야. 우리가 이겼어. 끝났어. 우리가 후공이야? 혼났네. 기회 한 번 더 줄다. 딱 한 번. 하나 둘 셋 같이 해봐요. 동시에 하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나 후회할 뻔했어. 아무쪼록 고생하셨구나. 케이터링. 케이터링. 계약 연장. 빠바바밤. 자 이렇게 해서 세븐틴 승리. 이러들 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실 수도 있지 뭐. 삶이 언제나 승리뿐인가요? 정말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와 세븐틴 빈. 와 멋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다 진짜로. 역대급이었어요. 고객님. 오늘 이렇게 감독님들과 다 같이 게임하고 같이 즐기는 이 하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저희가 이겼지만 비록이 아니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겼습니다. 어쨌든 되게 고인 세븐틴 분들의 공약이 저희한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될 게 뭐죠? 케이터링이나 커피차. 케이터링에 커피차의 N년 계약 연장. 대박이다 완전 우리 선물 받았어. 조꾸를 조금만 힘을 빼시면 될 것 같아. 우리 N년 연장을 지금 정해야 돼요. 아까 저기 있잖아. 정했잖아. 몇 년이에요? 세븐틴이 있는 한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톱스 형 이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 맞아 재밌었어요 너무.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 뭐 코라이버 지금까지 필요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케이터링 뭐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중요해서 그래. 한식, 양식, 중식, 인식 다 전 세계.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신구였고 조꾸만 힘을 조금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만해라 거에요. 고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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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계약도 가져왔고요. 아니 나만 조금 더 하든가. 아 근데 진짜 N년 그게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린 좋은 거지 뭐. 세븐틴 끝날 때까지 그게 가능해? 세븐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스파이더맨 포스터. 스파이더맨 포스터. 스파이더맨 포스터. 아니 약간 저 부승관에 전생용 분 그거 댄스 신고식 하는 것 같은데. 지미지바.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형 감자탕집에 놀이방에서 돌아주신 느낌. 스파이더맨 포스터 gases. 스파이더맨 포스터 счит Zigaretz. 저만 mod 아직도 시일 다 그 cheek ¿OME 괴 Société Tabak? 감사합니다.